안녕하세요 여러분 기열균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시라소문을 잡으려고 연쇄를 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냥 이럴바에는 이것도 1호치를 잡아보자 하는 생각에서 하는 2상의씨, 3상의씨, 4상의씨, 5상의씨, 6상의씨, 7상의씨, 8상의씨, 9상의씨, 10상의씨 연쇄를 31말까지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시라소문은 연쇄가 좀 힘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2상의씨를 먼저 연쇄를 해서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시라소문 친구를 잡아야겠어요. 갑시다. 재미없어, 구찌? 미안하다. 이게 지금 이상의씨 연쇄가 좀 되어 있나? 왜 이렇게 많이 튀어나오지? 오늘은 이상의씨만 잡을 거예요. 다른 거 튀어나와도 절대 안 잡을 거야. 할아버지 목소리 해달라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어제 3,500명이 되었습니다. 이대로라면 내 나이가 80인데 아마 한 89대쯤 되면 구독자 1만 명이 될 것 같아요. 이런 걸 원했나? 아니, 왜 이렇게 안 나와? 저번에 많이 나왔는데? 싸인이 의미가 있니? 싸인은 지금도 해서 보내줄 수 있어. 싸인 달라고? 싸인 줄게요. 아, 거. 뭐,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싸인 한 장 해드립니다. 자, 지금 싸인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 지금 캡처하세요. 캡처 준비하세요. 이거 내 닉네임으로 싸인은 안 해봐서. 캡처하세요. 싸인입니다. 아주 별론데? 자, 가져가세요. 가져가십시오. 캡처하세요. 오늘 내 팬 싸인해야 여러분들 다 싸인 한 장씩 받아간 거야. 일단 캡처한다. 아, 덕담 써달라고요? 알았어, 알았어. 선착순 한 명. 끼얼균은 잘생겼다. 제일 먼저 채팅 쓰는 사람한테 덕담 써준다. 시작. 어, 끼 잘 안 돼. 오케이, 까뮤. 까뮤으로 갑니다. 까뮤가 제일 빨랐어. 까뮤. 자, 가져가. 어때, 마음에 들지? 야, 쉽게 못 구하는 거야. 자, 가져가세요. 가져가세요. 자, 여기까지. 여기 싸인은 남발하면 안 돼요. 희소성이 떨어지거든요? 저 보세요. 까뮤님 이름님이 엄청 좋아하시잖아요. 기뻐서 채팅도 제대로 못 치시네. 아, 참. 하나 더 해줄게, 그러면. 하나 더 해줄게. 자, 준비해. 끼얼균 여자친구 펑티모. 자, 선착순 한 명. 루즈라이C. 오케이, 소고기. 소고기님. 소고기님으로 할게요. 끝났어, 끝났어. 소고기님. 오, 너무 좋아. 오, 이런 채팅도 돼. 너무 좋아. 어, 건강이 소중하니까요. 작구나, 사이즈가. 어, 캡처해. 자, 소고기만 먹지 말고 야채도 좀 먹어요. 아시겠죠? 혈관에 콜레스테롤이 쌓이면 안 되니까요. 고기 먹을 땐 야채랑 같이. 오늘은 솔직히 이로치를 잡을 생각이 없어요. 연세 31마리 하는 게 목적이지. 스위치 없지 않아. 돈 아까워. 왜 브론즈를 위해서 계정을 사야 해. 이로치 떴다고? 이상해씨 아니면 상관없어. 아, 캐터피 이로치 나왔어? 아유, 아. 안 잡을 거야, 어차피. 아, 근데 여러분 잘 본다. 캐터피 나온 거 언제 봤대? 핸드폰으로 봐서 그런가? 아, 여기 또 떴네. 이거 봐. 이로치 투복초잖아. 이렇다니까? 이거 또 잡았어. 상록수피 진짜 잘 뜨기네. 컴퓨터는 사는데 모니터가 없다고? 그게 무슨 경우냐? 모니터 싼 거 많아. 어차피 144 주사율 이런 거 필요 없잖아. 60이면 충분하잖아. 144는 어차피 그래픽카드 안 받쳐주면 어차피 의미도 없어. 144를 원한다고? 그래픽카드 얼만데. 어허, 우진아. 한 번만 더 하면 그거 할 거야. 방어리 줄 거야. 2050? 50이면은... 50이면은... 100% 방어 안 될걸? 60이면 나이 말이야. 역체감 쩔어. 그리고 144 쓰다가 60이면. 못 써. 제 그 증상으로 기잖아. 근데 거기다가 만약에 144 모니터를 대면은 렉 엄청 올라. 킹모 샌님은 무슨 연세하고 있었는데? 나 연세 끊겼다고? 나 연세 끊겼다고? 무슨 소리야? 뭐라고? 나 캣터피 적었다고? 아이 거짓말하지 마. 야 거짓말하지 마. 헬로우, 모더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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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받으니까 선풍기 좀 킬게요. 하하 진짜... 컴퓨터 캐리... 야 까무야! 하하... 까무야... 아... 너 컴퓨터 얘기 신나게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됐네. 까미는 무조건 64라. 나도 몰랐어. 왜 네가 놀라고 난리야. 이지훈님이 저 1호치 떴다고. 약올리냐? 약올리세요! 아... 이게 뭐람. 아... 진짜 전혀 생각지도 못했다. 이게... 습관이... 그냥... 그니까... 내... 내 손이... 저절로 움직여. 형 인사해. 우리들 1시간에 날라가버렸어. 인사해.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아니야. 까묘가 미안한 게 아니라... 아... 진짜 어떡하냐. 나이 먹어서 그런가. 멀티가 안 돼. 지훈아. 지훈아. 지훈이 너 닌텐도 온라인 있어? 지훈이 닌텐도 온라인 일단 입국 심사부터 하고 가자. 닌텐도 온라인 있어? 확실해? 교환 뭐 하고 싶은데. 교환 뭐 하고 싶냐고. 이로치? 이로치를 받고 싶다는 거야? 뭐야? 아무거나? 안 돼. 안 돼. 자, 너희들의... 너희들의 이제... 미래를 위해서 형이 설명해줄게. 무슨 일을 할 때 그냥 아무거나 그런 건 안 돼. 아시겠어요? 딱 정확한 목적과 의도 어? 그런 게 있어야 한다 이 말이야. 너희들 대학교 입학 원서 쓸 때 이 대학교에 지원한 동기를 쓰십시오. 그냥 이런 거 안 된다 이 말이야. 아시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지훈이 탈락. 지훈이 탈락. 음... 아, 장난이고. 이로치 이상해씨 잡으려면 연세를 좀 해야 돼가지고 조금... 연세를 이제 할게요. 다시. 아, 이 처음 세 마리 잡는 게 힘들어서 그렇지 한 세 마리만 잡으면 연세 쉽거든요. 빰빰빰빰빰빰빰 야! 좋고요. 아, 잡았습니다. 이렇게 31마리 잡아놨고요. 다음 방송 때 이제 본격적으로 이로치 이상해씨를 잡아볼게요. 아, 맞아. 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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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이야. 구구구나. 맞지? 구구, 이로치지? 아, 깜짝이야. 구경이나 할까? 일단 오늘의 첫 번째 이로치 손님 구구, 이로치입니다. 저는 동물에서 무조건 합니다. 어? 아, 깜짝이야. 빨간 떡볶이 나왔네요. 떡볶이. 안녕. 이로치 아직 못 잡았... 이로치 아직 못 잡았... 아, 세 번째다. 실화냐? 아니, 이게 뭐야. 야, 17분 지났어. 아니... 이 정도면 이상해씨 나올 때 된 거 아니냐? 저는 수련회 때 어땠냐고요? 여러분, 수련회는 레파토리가 다 있잖아요. 요새도 그렇지 않나? 가면은 이제 막 밤별로 이렇게 딱 주르륵 세워놓은 다음에 앉아. 일어나. 앉아. 동작 봐라. 앉아. 일어나. 막 이런 거 계속 하다가 엎드려. 이러면서 니네 지금 이렇게 하면은 3박 4일 동안 어떡할 거야? 이러면서 이렇게 여러분들 교관 통제 안 따르면 여러분의 수련회 기간 더 힘들어집니다. 앉아. 일어나. 앉아. 왜 이거 계속 하다가 아, 지금 분위기가 많이 딱딱해진 것 같은데 좋았어. 이러면서 갑자기 레크리에이션 강사 하나 들어온 다음에 아이고, 무슨 중학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아, 일반회 100점 추가! 이러면서 으아앙. 애들 좋아하고 의미도 없는 점수 야, 지금 현재 지금 어, 5반이 5반이 지금 300점 어, 이따가 자유시간 30분 들을 수 있어요. 막 이러면서 하다가 자, 마지막, 마지막 이러면서 함성 소리 큰 팀한테 막 이러면서 아, 400점 이랄이 다 치고선 그리고선 아, 여러분들 다들 너무 다 잘해주셨다고 그러니까 전부 다 30분 자유시간 드린다고 그리고 애들 막 30분 동안 신나가지고 으아앙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으면 한 25분쯤에 교관이 갑자기 소리 질러 야, 뭐 앉아, 일어나, 앉아 그 다음에 뭐 하겠어 여러분, 이거 그간에 통지를 안 따르면 힘들어집니다 이러놓고 또 강당에 불러 모은 다음에 저녁에 종이컵이랑 양초 하나를 주죠 종이, 종이컵 가운데다가 구멍을 뚫어갖고 양초를 꽂아 넣습니다 그리고 불을 붙이겠죠? 그리고 눈물샘을 자극하기 시작합니다 항상 똑같은 레퍼토리잖아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어떤 불효자, 불효자 아들이 돈이 없어서 어머니에게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돈 좀 주세요 이러면서 그래 아들아 이거를 쓰도록 해라 이러면서 진문서 주고 사업에 실패한 아들은 또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엄마 돈 좀 주세요 그래 아들아 이러면서 어머니는 자신의 콩팥을 팔아 아들에게 돈을 쥐어줬습니다 아들 어느정도 성공 다 했어 아, 이제 성공했다는데 아들이 갑자기 심장병에 걸렸습니다 엄마 심장수술하게 이식 좀 해주세요 어머니는 거기서도 그래 아들아 이러면서 심장을 딱 떼서 줬는데 아들이 그 심장 늘고 병원으로 가다가 탁 넘어진 거야 근데 그 심장에 어머니의 심장이 팔뚝팔뚝 뛰면서 아들아 다친 데는 없니? 이러는 거 다 기억해 이거 애들 갑자기 막 울어 엄마 엄마 으악 한 명 울면 다 따라 울어 야 너 처음에 왜 울어? 왜 울어? 이러면서 막 왜 울어? 푸푸푸 쟤 운다 푸키푸키 이러다가 갑자기 다 울어 이거는 진짜 그냥 교과서적인 거예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아 오늘 안되나 아 오늘 딱 잡고 기분 좋게 어 내일 젤드 하고 싶은데 제발 나와줘 자 아 오케이 나이스 제발 야 비켜 야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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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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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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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제발 제발 야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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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러 일단 던져 일단 던져 제발 한방컷 제발 제발 어 어 안나오는줄 알았 자노 안 나오는 줄 알았 자 노 약간 누란색인줄 알았는데 아니네 아 이상해씨 어우 뒷모습 귀엽죠 약간 오우 고지급인데 아 고지랜다 뭐래두지 쫓아오는거 봐 저 다리 짧은거 봐 다리 짧은거 와 너무 귀엽고 와 저 마늘쫀같이 생긴 씨앗 보세요 너무 귀엽당 야 다리 다리 짧은거 실화냐 폴짝폴짝폴짝폴짝 폴짝폴짝폴짝 어 웃는거 봐 음 그래도 스타팅 포켓몬인데 두리번 두리번 어 또 없어 약간 덩쿨책집같은거 나오고 이런거 없나 덩쿨책찍샷 없나 없네 쓱 한번 공격모션도 봅시다 자 이게 원래 기존 이상해씨고 요놈이 이로치 이상해씨 공격모션을 한번 볼까요 오 채찍이 옆에서 이렇게 나와요 와 얘가 원래 모티브가 개구리인가 그럴걸요 개구리 중에 저렇게 등에다가 뭘 얹고 댕기는 개구리가 있대 아무튼 파충류 다음 모션 오 씨앗 자랑하기 입 큰거 봐 입 엄청 커 어 귀엽다 오케이 이렇게 봤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오래 안걸렸네요 여러분도 저를 따라서 이로치 이상해씨를 잡아보시는건 어떨까요 재밌으셨다면은 좋아요 구독 즐겨찾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 뛰어댕기는거 봐 너무 귀여워